자 우리 이것으로서 저희 알콩달콩 예술단 트레드가이스 인상 콘서트 마지막 인민곡으로 알콩달콩 인생곡 두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분들 배우지 마세요 저희 알콩달콩 예술단과 함께 이 시간 같이 하실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콩달콩 살렸다 생명은 멋지지게 살렸다 우리 이왕에 사는 것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오랜이 살면서 조건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아 아는 건 나의 검사에다 행복하게 살렸다 오랜이 가는 이 때 조금, 조금씩 흘러가는 생활이겠지만 나의 맑게 가는 곳 어느 곳이야 나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나에게 꿈이 있고 행복이 있어 앞으로 달려가는 나의 인생아 저희 애숨단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2월 18일 날 오늘 열란맛이 든든한 대상 보내드려 이루어집니다 알콩달콩 살렸다 소박하게 살렸다 귀하게 살려 어차피 살은 인생아 두번 다시 한 번 인생 쿨하게 살면서 바랍다려 흘러가는 나의 인생아 달콤달콩 살렸다 달콤하게 살렸다 어차피 살은 인생아 돌아오지 말고 척척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겠지만 나의 맑게 가는 곳 어느 곳이야 나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나에게 꿈이 있고 행복이 있어 암반볼 하려간 나의 인생아 암반볼 나의 인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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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도 좋고 사랑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도 좋아 우리도 좋아 우리도 좋아 Kelley aynı 우리 본사는 긴 생방의 사랑이 사랑보다 진한 것은 무엇이란 말을 하리요 사랑도 좋고 내 옷이 비올리네 사랑도 바라보면서 그 전국의 눈이 웃을 때까지 세월의 몸을 바꾼다 무소만 안 되다니 그 전국의 꽃을 비올리네 저희는 이것으로 공연을 마치고 한 무대는 18이나 모든 끝집으로 이 자리에서 사랑도 좋고 내 옷이 더 좋아 내 옷이 더 좋아 사랑보다 진한 것이 무엇이란 말을 하리요 사랑도 좋고 사랑도 좋고 내 옷이 더 좋아 내 옷이 더 좋아 하지만 그 전국의 아attend 내 옷은 mã exist라는 mand give 내 옷이 더 좋고 내 옷은 삼 Ek인의 updating 한 palavr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